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오늘의 영상은 저희는요! 안녕하세요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이렇게 이것을 먹은 뱃살이 완성되었습니다. 하지만 이것은 할아버지의 양배추를 만들기 위해 이 재료를 만들고, 이건 역시 다 먹으라고 생각했어요. 이 재료를 넣어주고, 빼빼로 만들고, 면을 넣어주고, 이 재료를 넣어줍니다. 이 재료를 넣어줍니다. 너무 맛있어 마늘 헤헤 더 맛있게 즐겨 식감을 하면서 마늘 마늘 다진 마늘 양파 파 파 컵 마늘 마늘 양파 크기 파 파 마늘 계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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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자 계란 계란 네 다시 찍어 dor pound 고춧가루 양파 칠리 만들기 대파 손으로 부어줍니다 소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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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